게 아니라 화석이 되는 게 어려워 그렇지 화석이 흔치 않은 게 아니에요 화석이 되는 게 흔치 않은 거죠 왜? 일단 99.9%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0.1% 미만 중에서도 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대응하면 몇 번? B번이에요 틀리라고 내 요구한 모든 오답을 다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64번은 풀었죠 다음은 델타고 64번은 적절한 장소죠 제대로 된 돌에 묻혀야 된다는 건 장소에 묻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4번의 답은 E번이고요 65번은 풀었죠 C번이고 66번 봅시다 A A가 어느 부분이죠? 올라가는 거 그렇죠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죠 쉽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1,2,3,4,5는 숙하지 않는 거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밑단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본문을 읽었다는 거죠 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래 뭐숨가 했다